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뜨거워지게 부추기고, 가라앉을 때는 다시 일으켜 세울 주인공으로 늘 입에 오르내리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태까지는 다소 다른 지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이른바 GTX 노선 통과를 두고, 산은 사람들의 안전, 생명 위협이다, 반대로 지역 이기주의일 뿐이다, 이런 논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왜 싶은 인물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김한진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은바아파트 주민들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상대로 요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제거축 추진위원회가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 회장 집 앞에서 모여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평일에는 차량이 줄지어서 정 회장 집 근처를 계속 돌고, 주말에는 버스까지 대절해서 단체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시위를 안내하는 전단도 있는데 다소 섬뜩한 표현들을 담고 있는데요. 추진위원회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시노선의 지하관통 설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양재역을 지나 삼성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입주한 지 40년이 넘은 은마아파트가 있는데, 지하에서 공사를 하면 집안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뭘 우려하는지는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정의선 회장 집까지 몰려가서 이러는 거죠? 일단 GTX-C 노선의 우선협상 대상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고, 현대건설은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입니다. 그룹 오너를 압박하면 계열사의 의사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건설이 재건축 추진이 또 아파트를 관통하지 않는 노선에 대해 협조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올해 8월 현대건설 임원과 추진위원장이 해당 내용을 담은 문서가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은마아파트 외벽 현수막 제거를 요청했고, 현수막 비용을 현대건설이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신에서 현대건설이 우회 노선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건설이 이 부분에 대해 협조를 했습니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우회 노선안을 국토부에 추가로 제출한 건 맞는데요. 다만 회사 측은 우회안을 제안한 게 아니라 은마아파트 주민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우회안의 경우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당초 약속을 저버리고 꼼수를 쓰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약속해놓고 말이 달라졌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GTX 노선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아니라 국토부가 정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토부 통부가 결정을 해서 지난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원희룡 장관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이미 GTX-A 노선과 지하철 시공 과정에서 주거지를 통과하는 사례도 20곳 정도 되고, 또 철로가 지나는 구간에 재건축 사업장이 있었던 사례 또한 12건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추진인 측은 주민 전수 조사 결과 대부분 상가나 저층 주거지를 통과했고,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화단이나 도로 통과 혹은 한계동을 통과하는 데 불과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문제, 우회 안으로 트는 게 근본적으로 좀 힘든 일입니까? 우선 현대건설이 은마아파트를 지나는 내용으로 낸 설계도를 국토교통부가 사업성과 안전성 등을 평가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한 건데요. 이제 와서 재검토를 한다면 왜 진작에 문제가 없도록 내지 않았고 또 낸 걸 보지 않았냐, 이런 비판과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또 우회 설계를 하면 구간이 길어지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더 치러야 하는데 정부가 보전을 해줄 이유도 없는 거죠. 길게 싸움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추진이 요구대로 정의선 회장이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일단 희박해 보입니다. 주무부처 장관이 국가사업 방해와 선동해 사법 처리까지 강행한다는 입장인 만큼 기업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겠죠. 은마추진위가 현대건설과 말이 통하지 않자 정의선 회장까지 몰고 들어가는 강수를 뒀지만 상황이 녹록진 않습니다. 또 더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오늘부터 재건축추진위원회 입주자 대표의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내부에서도 균열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GTX 시노선 관통을 반대하는 추진위파와 또 시노선 관통의 회의적이면서도 추진위에는 반기를 드는 반대파로 나뉘고 있는데요. 비대위로 불리는 일명 은소협, 은마소유자협회는 추진위가 노조투쟁 같은 강경 시위를 정의선 회장 집 주변에서 한 달 넘게 진행을 하면 역풍이 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시위와 관련해 추진위가 수당까지 지급하는 것 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정부, 지자체와의 갈등이 길어지면 재건축 사업이 또다시 지연될까 내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